와 이렇게 반응이 좋은데 저희가 그냥 있을 수 없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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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바로 스텔라와 세카티기예요. 이 리그는 뭐죠? 저희가 이 야광팔지를 던질 거예요. 그러면 이 팔지를 잡으신 분은 핸드폰을 갖고 올라오시면 돼요. 지금 다들 대신 다치면 안 돼요. 다치면 안 돼요. 알겠죠? 조심조심해야 돼요. 조심조심해야 돼요. 저희가 지금 두 곡을 했잖아요. 호응이 좋은 쪽으로 던져요. 그러면 던져볼까요? 던져봅시다. 그러면 저는 이쪽으로 던져볼게요. 하나 둘 셋! 조심조심! 여러분 안전에 지켜야 돼요. 나오세요 나오세요. 저희는 위험하니까 저희 조심히 이제 들어와서 돌아와요. 아 네. 안녕하세요. 받으신 분 핸드폰 갖고 오셨어요? 네. 셀카 같이 찍은 거예요. 아 배터리랑 없어요. 잠깐만요. 조금만 기다려요. 이쪽도 할 거예요. 기다려요. 기다려요. 네. 가운데로요.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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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. 가운데로. 네. 바로 바로로 해줄 수 있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축하합니다. 예. 네. 그러면 저도 한번 던져볼게요. 네. 하나, 둘, 셋, 셋, 셋. 판빵! 이렇게 깎아왔어 오우, 유 럭킹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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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예요 한숨이 너무 적해 와 오우, 대박 그럼 한 판 더 한 번 더 얹어볼까요? 네, 제가 참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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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은이 넓어 멀리 던져요 그러니까 뒤에 분들도 이렇게 손 높게 자, 그럼 오른쪽으로 던진지 왼쪽으로 던진지 제가 지금 블레이에도 어디로 던질까 갑니다 자, 하나, 둘, 셋 진짜 멀리 던졌어 진짜 멀리 던졌어 제가 사실 우리 여러분 하나, 마지막 게 있어요 하나 남았어 사랑해요 스텔라 오토스타 안 가고 싶어 너무 좋다 저희 오늘 안 갈게요 안 갈래 안 갈래 네, 오빠 안 갈게요 안 갈래 안 갈래 아, 진짜 아, 저기 지금 모자를 지금 모자로 바뀌었다고 저기 모자로 바뀌었다고 네 나오셨나요? 나오셨나요? 아까 받으신 분 어딘죠? 받으신 분? 한지 받으신 분? 안 놀러 오시나요? 그러면 다른 분에게로 갑니다 오, 우리에 나와주시겠어요 오, 우리에 나와주시겠어요 오,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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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, 가운데로 와주세요 가운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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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우리가 갈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스태라 네 네 스태라 오, 어떡해 나도 사랑해요 고마워요 Karina Q. 01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동 0 저는 호응대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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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그러면 3등분 3등분 1, 2, 3 자, 호응이 큰 쪽으로 다주기가 됐시다 오 네 좋네요 손이 큰 쪽으로 던질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 하나 둘 셋 오 좋아요 가운데 하나 둘 셋 오 큰데? 하나 둘 셋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이거는 우리 정윤영이 판단해요 어떡해 난부로 핸줄게요 그럼 뒤로 해줄게요 뒤로 내가 더 좋아해 위험해요 뒤로 내 팔찌가 조심해야 하는데 박수? 내 이름? 아 잠깐만 우리가 이러면 우리가 이러면 아 이거는 어 잠시만요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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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이러면 여기 총학생의 분들이 힘들어서 아 잠깐만 이건 봐야겠어요 먹어요? 김주성 아 네 김주성 뇌물에 약해?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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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셨죠? 여기 조심해 여기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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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셨어요 아 네 아 잠깐만 자 여기 나오셨어 불량 너넣고 잘 올려주세요 아이 머리 아 이뻐지지 아 이뻐지지 낯선 establish 아쉽죠 아쉽죠 앉아주세요. 그냥 공연을 할 수 있어요. 아니, 봐봐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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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켜요. 한 곡 또 하고 또 이벤트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벤트를 이제 못해요. 자리에 모두 앉아주세요. 네, 조아 학생회의 분들이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. 잘 못했어요. 그러면 저희가 다음 곡 해야죠. 저 다 먹었어요. 자, 자리에 앉아주세요. 자리에 모두 앉아주세요. 자리에 앉아주시면 그쪽으로 이벤트를 할 거예요. 프로임키면 안 할 거예요. 이번에는 질서를 잘 지키시는 분께 저희가 이벤트를 하겠습니다. 누가 제일 질서 잘 지키나? 플러스! 여기 이거 좀 잘 알아. 좋아요, 여기. 아, 맛있다. 자, 해 보겠습니다. 맛있다. 어, 다음 곡은 뭐죠? 다음 곡이 마리오네트. 수록곡이 길티입니다.